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남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조비의 주가는 전일 대비 6.6% 상승한 5.65달러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S&P500 지수는 2.76%, 나스닥 지수는 3.11%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였는데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기업 실적이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지수 상장 기업의 9% 정도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2는 예상치를 상해했다고 하며 기업들이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본다는 의미랍니다. 조비는 어제 조비 트위터에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중인 비행테스트 영상을 일부 공유했습니다. 영상 속의 N523AJ는 S4 1호기로 올해 2월 최고속도 1개 시험 도중 추락해서 더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기종이고 현재는 작년 12월 말에 가망 승인된 S4 2호기 N523BJ로 비행테스트 중입니다. 또 7월 17일에 상업용 및 군사용 모두를 위한 EV톨 조종사 훈련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미 공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모바일 시뮬레이터 트렐러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로 가져온 영상을 차례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조비 마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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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